여자분들은 가운데로 모셔도 좋고 최대한 밀착 부탁드립니다. 좌우로 밀착하시고 시선처리는 가운데부터 가겠습니다. 가운데부터 충분히 아름다운 포즈, 멋진 포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운데부터 시선 끝나면 왼쪽으로 갑니다. 시선은 왼쪽으로 원인 기자님들에게 충분히 왼쪽이요, 왼쪽. 왼쪽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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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입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 자리들에게 가겠습니다. 연종씨가 약간 대각선으로 더 멋진게 나올 수 있습니다. 대각선입니다. 소유진씨 조금 더 나오세요. 약간 대각선 좋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앞에 보시고요. 누가 막내지 모를 정도입니다. 제일 어린 막내가 아마 박준국이 제일 막내줄 오늘 드라마 함께 하셨습니다. 이 드라마가 올해의 드라마가 아니라는 게 더 놀랍습니다. 네, 네. 저희 네 사람 치우기는 정말 진정한 사랑의 뭔지, 진정한 팀워크의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정말 유일무이한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열심히 진행하고 있으니까 끝까지만은 예전까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진씨 네, 잠깐 마이크를 받으시고요. 네. 아쉽게 오늘 별방이네요. 오늘 방송인데. 네, 오늘 일요일 좀 아쉬운데요. 그만큼, 기다린 만큼 더 재미있는 방송 기다리고 있을 테니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이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오늘 여기 나온다니까. 네. 네, 많이 응원해 주셨어요. 뒤져본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보겠죠. 여종인씨에게는 잠깐 넘기겠고요. 실제 드라마의 소유진씨에 대한 매력이 있을 것이고, 네. 드라마에서, 그리고 실제 한가인씨의 매력이 있을 것이고, 비교를 살짝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실제 소유진은 어떤지. 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아,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거는 뭔가 소유진씨의 매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아, 그럼요. 그럼요. 네. 한가인씨의 삐죽 같은 느낌이 들지만, 말씀을 못하시네요. 어쨌든, 너무나 매력이 넘치는 우리, 내 사랑의 체육회 팀인데요. 일단 제가 마이크를 잠깐 넘겨봤고요. 마지막 우리, 단합된 모습으로, 내 사랑의 체육회 팀이 이 정도의 분위기다라고 하는, 멋진 포즈로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이 포즈가 임팩트 있으면, 오히려 더 많이 회자될 것 같고, 뭐 여러가지 모습으로, 연구 한번 하시죠. 예. 티목의 모습. 어떤 포즈일지, 나름도 생각하시고, 개인 포즈입니다. 합을 마치도 좋고, 개인 포즈도 좋고, 마지막 엔딩 포즈도 좋아요. 갑니다. 이렇게 좌우에서. 하나, 둘, 셋. 좋아요. 가운데부터 갑니다. 네. 좋아요. 이런 포즈 저희가 직접으로, 하는거죠. 가운데인 팀사님들. 자, 왼쪽 갑니다. 네. 왼쪽, 왼쪽입니다. 시선 왼쪽입니다. 네. 티목 좋습니다. 왼쪽이요. 네. 티목 좋습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엔딩옥 씨, 앞으로 쪽. 대각선으로. 자, 마지막입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왼쪽으로. 퇴제해주세요.